가데린들은 수천 년 동안 우주를 떠돌며 가늠한 적응력을 키워나갔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적대적인 환경과 맞서야 했다. 그 후 행성인 루이엔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데린들은 외부의 적과 맞서는 와중에도 그들 사이에서의 내부는 계속되었다. 그것은 다름아는 수백 년간 고리기파원 의회파와 귀족파의 대립이었다. 섹시기 바데들은 외부의 적들을 떠나지 않는다. 흠은 외부의 적과 맞서는 높은 여행을 지켜낸다. !, 호요한의 기간을 지켜낸다. 헹! 아, 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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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연합이 암살자까지 보내다니 무리수를 두는군요 그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겠군 귀인 귀족연합의 하수인 레이스 용병단을 처리 좀 해줘야겠어 음 하지만 레이스 용병단은 저희 모리안 용병단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만 두 배 평소에 두 배를 지급하지 네 의뢰를 받아들이죠 모리안 용병단 공격 개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 자 힘들게 한판 놀아볼까요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